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비귀국 과정에서 팬들과 취재진을 지나쳐 노룩 귀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놀이쿤이 비의 귀국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노룩 귀국 태도를 옹호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작성자는 비가 인사도 없이 차에 탔다고 말이 나오는데 당시 비행기 도착시간이 지연됐고 비도 너무 많이 왔다. 며 예상보다 많은 팬이 몰려 직원들이 막는 것도 벅찼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줄이 엉망이 됐다. 늦게 온 일부 팬은 인솔자랑 싸우기도 했다. 며 리사가 나갈 땐 일부 팬이 움직이는 차량에 붙어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비가 나올 때 팬들이 소리 지르며 차량으로 뛰어가려고 했다. 며 원래는 비가 조금 걸어간 뒤에 차를 타는 방식이었는데 안전을 위해 차량을 바로 탈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비는 차량에 탑승하고도 밖으로 손을 흔들어주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팬서비스를 했다. 며 오히려 현장에 있던 팬들은 이번 논란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비는 평소 현장에서 엄청 친근하게 인사하는 멤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사 한 번 못했다고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나? 어떻게든 비를 까내리려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셀린 남성 여름 2023 패션쇼 일정을 마치고 앞서 28일 귀국했습니다. 그는 함께 귀국한 블랙핑크 리사, 배우 박보건과 다르게 팬들을 지나쳐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팬 커뮤니티를 통해 바로 차량으로 타서 죄송하다. 며 사과했습니다. 비가 배우 박보건과의 훈훈한 투샷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28일 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보건과 함께 어깨동무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행장에서 남다른 연예인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명품 브랜드 시사의 여름 2023 패션쇼 참석을 위해 같은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도 동행했습니다. 비와 박보검은 절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제주도로 우종 여행을 떠난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고 2019년에는 박보검이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각별한 사이임을 드러내왔습니다. 다만 비와 박보검 사이 언급이 사라지자 일각에서는 불화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어깨동무 사진이 공개되며 일명 손절설은 자연스럽게 일축됐습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일본 유명 인기 랭킹 1위를 휩쓸며 적수없는 인기 원톱의 위상을 뽐냈습니다. 비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된 일본 인기 아이돌 랭킹 사이트 내 안에 케이팝 남성 아이돌 랭킹 투표에서 1만 8,139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무려 65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일본 내 비의 독보적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또 비는 한국 배우 인기 랭킹 사이트 비안의 20대 한국 배우 랭킹에서도 1만 5,370표를 획득, 61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비가 연기를 선보인 작품이 화랑단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배우 김태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 랭킹과 오디션 정보를 다루는 케이팝 주수의 케이팝 아이돌 인기 랭킹 탑백에서도 비는 일간 1위, 주간 1위, 월간 1위에 이어 전체 기간 1위를 싹쓸이하며 일본 인기 랭킹 퍼펙트 올키를 장기간 유지했습니다. 또 케이보드의 케이팝 아이돌 꽃미남 총선거에서도 3,846표를 받으며 20주 연속 1위의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는 일본 TV, 라디오 방송 등 일본의 각종 매체에서도 막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퍼스바자 재팬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명품 브랜드 비가 셀린 남성 여름 2023 패션쇼에 초대받아 큰 화제를 불러왔다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패션쇼 참석 이후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김태영, 태영 악셀린의 일본 트렌드를 장식, 비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대중들 뿐 아니라 일본 유명인들과 미디어에서도 비는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대중음악계의 전설 사카모토 류이치 딸이며 뮤지션이자 DJ인 사카모토 미우는 그녀의 sns 계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 이 얼마나 좋은 곡인가, 이 얼마나 가슴을 흔드는 목소리인가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그녀는 지난 5월 일본 NHK FM 라디오 프로그램 잔마이에 출연해 류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커버하며 식지 않은 팬심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 인기 랭킹 퍼펙트 올킬과 유명인들의 잇단 팬심 고백, 각종 매체에서의 특집 보도 등 테테랜드 일본에서 비해 독보적 원톱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